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굿모어만 제대로 우거 송은영입니다 여러분들 문법교재가 나왔죠 그래서 벌써 문법교재 잘 받아서 강의 들으시면서 공부를 하시고 있으신 분들도 있는데 그동안 교재가 제본교재다 보니까 이제 많이 불편하셨고 교재가 좀 더 업그레이드 됐으면 좋겠다라는 여러분들의 바람이 있어서 이번에 이렇게 잘 마련했습니다 일단 표지를 보여드릴게요 짜잔 여러분 표지가 아주 예쁘게 나왔고요 우리 이제 문법의 구성이 이론문법 그리고 이제 어문규정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론문법 어문규정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교재가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론문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사실 개념 위주로 공부를 하고 얘는 얼핏 보고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이 넘기고 그리고 문제 풀 때 고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몇 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교재가 1단에는 예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예문을 보고서 우리가 이제 그 이론문법의 개념을 도출해 내는 식으로 완벽하게 구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복습을 하는 과정에서도 일단 이 예를 보면서 분석을 해내는 힘을 잘 기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혼자 공부하기도 굉장히 좋은 교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먼저 보고 그것으로 함께 개념을 도출하는 식으로 기존에는 없는 그런 문법 교재의 구성으로 이론문법을 마련했고요 그리고 이제 어문 규정 같은 경우는 여러분 끊임없는 암기 그리고 내가 이것을 시험장에 갈 때까지 기억하고 있나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문 규정 같은 경우는 모두 이제 여러분들이 연습할 수 있는 그러한 연습지 같은 개념으로 여러분께 이제 만들어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표준 발음법부터 직접 발음을 써보고 띄어쓰기는 직접 모든 조항에 있는 예문들을 해보고 그리고 로마자 표기, 외래어 표기법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것을 제대로 알고 있나를 계속 체크할 수 있는 형식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념서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문법을 스스로 완전하게 채워나가면서 내가 좀 잘 해낼 수 있도록 이렇게 연습시켜주는 그런 교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강의를 함께 들으면서 개념도 확실하게 100% 잡을 거고요 사실 이제 문법 교재가 시중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다 이제 비슷한 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문법이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익히고 내가 계속 연습해가는 과정인데 이것을 교재로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서 이제 그동안 그런 식으로 여러분께 이제 교재를 이렇게 보여드렸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완전한 이제 정말 출판 교재로 이렇게 교재를 마련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교재 잘 구입하셔서 강의와 함께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제 강의를 이제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곧 있으면 완강이 되고요 그래서 교재 잘 활용하셔가지고 문법에서 하나도 놓치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거 알겠습니다 먼저 감사드립니다 일단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마치겠습니다 저도 이제 연구를 기억하는건 그리고 제가 연구를 기억하는거리에서 하는 성과가 여러분은 정말 연구를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연구자 되고 여러분은 또 이 연구를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공연에 오신 것 같아요